그럼 실습 환경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저는 npx-create-react-app을 통해서 create-react-app을 호출해서 현재 디렉토리를 React의 기본 템플릿 디렉토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죠 npm 스타트를 했을 때 웹서버가 구동되면서 우리의 개발 환경이 실행이 되면 성공적으로 React를 세팅한 것이죠 제일 먼저 해볼 것은 우리 UI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기본 UI를 초기화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진입점인 app.js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불필요한 여러 가지 코드들을 지워버렸고요 저는 로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로그도 지우고 CSS도 필요 없기 때문에 CSS도 지웠습니다 여기 안 쓰는 파일들도 저는 지울게요 여러분은 안 지우셔도 괜찮아요 자, 이런 거 다 안 쓰니까 다 주워버렸고요 index.js 여기서도 필요 없는 파일들을 로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만들었고요 별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헬로월드를 찍어서 제가 잘 처리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잘 동작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간단히 기본적인 UI를 한번 짜볼 건데요 자, 저는 HTML 게 아니라 웹이라고 하는 큰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 내비게이션을 나타내는 시맨틱 태그죠 여기에 제목은 h2 그래서 현재 음... 기본 페이지로 웰컴 헬로우 리액트 앤드 에이젝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이렇죠? 자, 그런데 이때에 여기 있는 이 글목록을 표시할 때 저것을 외부에 있는 제이슨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표시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본문도 여기 있는 얘를 링크를 이따 걸 건데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에 해당되는 정보를 이곳에 제가 표시하고 싶다면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데이터죠 자,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JAX 콜을 했을 때 퍼블릭 디렉토리 안에서 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퍼블릭 디렉토리 안에다가 제가 list.json 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요 여기에 글목록을 표현하는 데이터를 적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세 건을 저는 적어봤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로 치면 이만큼은 배열이고 그리고 세 개의 객체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데이터예요 자, 그리고 이 아이디에 따른 상세 정보를 저는 그 아이디 이름 뒤에 제이슨 파일을 붙여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JAX를 통해서 로드해올 데이터는 다 완성을 했고요 여기 HTML 코드 조금만 좀 바꿀까요? 자, 여기 보면은 li 태그에 a 태그를 제가 깜빡하고 안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LHREF는 뭐, 얘는 1이다 2이다, 3이다 물론 이건 작동하지 않는 링크입니다만 어쨌든 링크를 좀 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 처음 시작될 때 여기 있는 글 목록을 리스트.json 파일을 AJAX로 호출해서 그 데이터를 읽어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리스트 태그를 생성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 링크에 해당되는 여기 있는 이 json 파일 있죠 이 json 파일을 AJAX로 호출해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여기 있는 아티클의 내용을 채워줄 겁니다 자, 시간이 좀 됐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